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성웅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 한산용의 출연이 8월 19일 한산도해전이라는 제목으로 대만에서 개봉되었습니다. 한산도해전을 관람한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뒤흔드는 촬영기술이 굉장히 강렬하고 전체적인 리듬이 아주 탁월하며 재미까지 있어서 영화관에서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야.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개봉회과 상영 횟수도 거의 없는 것 같아. 너무 안타깝지만 역사 지식이 없더라도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. 한국 영화와 엔터 산업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. 이런 멋진 해전 영화는 거의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.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정말 잘 그린 작품이야. 해전이 시작될 때 장면이 너무 좋았고 특히 거북선이 나타났을 때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. 정말 장관이었어.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멋진 전투 장면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한산두해전을 보고 나니 명량해전이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. 이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 30분인 것 같아. 마지막 30분 동안의 해상 전투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어. 정말 멋진 작품이야. 역사적 전쟁 장면을 매우 훌륭하게 재현한 작품이야. 날씨도 더운데 이런 멋지고 시원시원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. 영화를 보는 내내 지루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 대단한 영화였어. 나는 손뼉을 치며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 영화를 보았어.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관람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. 영화관에서 관람해야 이 영화의 감동적인 음향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거든. 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정말 바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여름에 더위를 식힐 수 있었어.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작품이었어. 이런 멋진 영화는 2008년 적벽대전을 소재로 만든 영화적벽 2호로 오랜만에 만나는 걸작인 것 같아. 안 본 사람들에게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. 한산도 해전은 그야말로 남성미가 넘치는 사극 영화로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. 영화를 보며 느낀 것인데 이순신 역을 맡은 박해일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어.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보여준 박해일의 연기와는 느낌이 달라서 정말 좋았어.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을 정말 장엄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. 우리나라 영화 해적을 보는 것보다 한산도 해전을 보는 것이 몇 배는 더 좋을 거야. 영화의 장면 장면이 너무 멋있더라고. 조선군과 일본군의 의상을 매우 자세하게 잘 구현한 것 같고 영화에 삽입된 음악도 매우 잘 어울려서 좋았어. 한산도 해전이 아시아 최고 영화 적벽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. 여기까지가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